나도 서로 공처럼 학원에 있는 첫째 아이에 어깨를 잡아주고 그림을 그리는 둘째 아이에 손을 잡아주고 피아노 치는 셋째에 허리를 세워주고 싶어요 나는 재비가 돼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멀리 떠나고 싶어요 나는 자동차를 갖고 싶어요 나는 초록색 버스 나는 강남에 있는 큰 빌딩을 갖고 싶어 손님이 오면 집 하나를 내어줄 만큼 아주 커다랗고 나는 바닷가 등대에 살고 싶어요 그 등대에는 아무도 초대하지 않을 거야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 나는 혁명을 시작하고 싶어 어느 서울로 돌아가 침몰해가는 배를 이렇게 세우고 싶어 나는 촛불로 얼어붙은 가슴을 멍덩어리고 싶어 나는 19살이 되고 싶어 나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딸 셋을 낳고 싶어 나는 백년을 더 살고 싶어 나는 76살에 평화롭게 죽고 싶어 내 침대에서 몸과 마음이 온전한 채 나는 수천수만 개의 작은 조각돌로 흩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면 좋겠어 우주에서 폭발해서 빛처럼 쏟아지는 별똥별처럼 나는 김밥을 굽고 나는 국과 도화지를 굽고 나는 소금과 후추를 굽고 나는 뭔가를 시작하고 싶어 나는 뭔가를 끝내고 싶어 나는 미체복과 차 되고 싶어 나는 고양이의 발냄새가 되고 싶어 그래서 혹시 많은 것들을 볼거지 그중에 몇가지라도 무엇이라도 할거야 무엇이라도 나는 놀Are övo 솔직한 옷이언hire 베트남색 전쟁 정원 ... 정원 어디서 하나 Оч Carter 막내 재 central 정원 act 한글자막 by 한효정